천천히 아니냐를 통해서 웃긴 남자로 인정받은 펜타곤의 공식 예능남 호스트 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웃기다. 언제부터요? 아니 그 누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렇죠. 웃기는 거는 왜 제가 담당한다고 말하는지? 아니니까요. 그 상황을 생각했는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논두? 아니 그 논두 나 진짜 좋아. 드렉스 드렉스 드렉스가 썰롱한 개그를 많이 하고 맞아요 맞아요. 진짜 썰롱한 개그를 많이 해요.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영원이라고 생각했어. 맞아요. 멋있게 차를 입고 유니버스를 만나러 가는 길에 아기의 보리들이 있어서 유니버스를 지키느라 아 어머 나 진짜 좋아. 암바타이징은 뭐 한 17대1 정도 17대1 정도 네. 힘들었다. 얼굴은 나왔네. 아 여자친구 좋아해요. 혼자서 정말 잘 싸우더군.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눈물이 앞뒤 가려서 찍지 못했습니다. 상하 정해주세요 그러면. 오케이. 늦은 남자친구가 삐져서 애교부려달라고 얘기하자. 그럼 애교부려봐. 여자친구가 힘들게 모은 치킨 쿠폰 10장을 몰래 치킨을 사먹어서 걸렸어. 근데 형이 늦은 거지. 안 돼요. 나 싫어하면 안 돼요. 뿅. 선생님. 뉴터도 안 돼요. 자꾸 웃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저는 제가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고 네. 제가 웃기다고 말하는 것 자체 뭔지 알죠? 모두가 안 웃긴 거를 알기에 모두가 제가 안 웃긴 거를 알기에 제가 웃기잖아요. 이 말이 웃겨질 수 있는 거예요. 형에서 유쨘 멤버 1등 2등 3등 부끄럽게 진짜. 1등은 홍석 2등 5석 3등은 신원. 그 상황은 개그 그 자체예요. 가장 웃기 멤버는 개그로 따지면 저는 여원의원. 저 그거 좋아하는 아이언맨. 아, 하면 안 돼요? 어렵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Truth is I'm a man. 하하하하 유니버스가 모르는 본래의 여원이 있어요. 젠틀하고 뭔가 진짜 교회 오빠 같은 느낌인데 방송에서는 교회 오빠, 평소에는 친오빠. 그리고 이상한 구석이 많긴 한데 이상한 구석이 많긴 한데 다른 색상이 그럼 나는 해줘 하하하하 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육식 하하하하 X3 X3 X4 immt FH Trav A l 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잠깐만요! 와 드릴게요 형! 너무 더워? 땀이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예능으로 장편으로 리얼리티로 혹은 고정으로 살릴 수 있다면 여원이가 누구보다도 빛나는 캐릭터성 그치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너 우승한 다음에 꼭 보여주세요 착한 것만큼은 진짜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그냥 기억에 남아요 대면대면 하고 있는데 항상 누구든지 와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제일 따뜻하게 이렇게 손에 내밀어 준 동생이었거든요 피곤한 데도 차에서도 픽업 갈 때 애들 뭐 먹을래? 먼저 나오는 게 되게 아 진짜? 아 이런 건 사소한 거 해줘서 그 진심이 느껴지는구나 아침에 피곤한데 그렇게 멤버들 생각해주고 웃으면서 잘 걸어지고 뭐 하나하나 챙겨주니까 되게 되게 많아요 사소한 것까지 되게 많아가지고 아 나 좀 울었어? 아냐아냐아냐 욕하겠죠? 우는데? 아 이래서 윤터 올 거니까 저날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 진짜 고생 우리 여원이가 어느 날 저녁에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해졌나 보다 아 또? 가족끼리랑 술을 마셨구나 아 술을 저한테 또 눈물 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얘 갑자기 왜 이러지? 제가 똑같이 여원이가 평생 가자고 저희는 평생 가기로 했으니까 연영하고 후예영이 그런 감수성이 되게 풍부해요 너의 미소가 내 하루를 훨씬 나아지게 고마워요 제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의 하루에 제가 조금이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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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되고 뭔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우야호 우야호 너무 귀여웠네요 형 생일 축하해 우야호 생일 축하 화이 럼지 주니 성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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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 럼지 구역 주니 성름림 화이 럼지 Subtml Explorado 워ô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